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한다고 전했습니다. 26일 오후 엑소의 소속사 S의 멘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엑소 찬열이 3월 29일 현역으로 입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입대 장소 및 시간은 공개하지 않으며 별도의 행사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찬열은 시우민 리오, 수호, 첸에 이어 엑소 멤버 중 다섯 번째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